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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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! 오늘은! 독도새우 닭새우 먹방! 레츠고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와, 진짜 싱싱하네요 얘는 독도새우입니다 이렇게 줄무늬가 되어있어요 죽어야되는데? 죽어야되는데? 얘는 죽었어요 그걸로 10개 1위 10개 10개 7개 1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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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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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와 진짜 맛있어요 이때까지 먹었던 새우는 새우가 아닌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다 와 알이 들었어요, 대박 약간 알은 새콤쌉쌉한 맛이에요 음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탱글탱글 얘는 닭새우라는건데 되게 모양이 닭벼슬같이 생겼어요 얘는 죽었어요 얘는 닭새우로 와, 대박이다 독도새우는 식감이 탱글탱글한데 얘는 약간 더 말캉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어쨌든 둘 다 맛있습니다 닭새우, 독도새우 그냥 먹어볼게요 확실히 맛이 달라요 이 닭새우는 약간 비릿하면서 고소함이 느껴지는 느낌이고 이 독도새우는 달콤하면서 짭짤한 느낌입니다 와, 이렇게 한꺼번에 또 닭새우 와, 진짜 맛있다 닭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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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최고 닭새우 닭새우 댄피타 안enci!' 자, 다 깎아왔습니다.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한 100마리 깠나? 그정도 깐 것 같아요. 먹기전에 레몬즙을 뿌려볼게요. 자, 먹어봅시다. 예쁘죠? 역시 맛있구만. 사라져요. 간장 치즈맛 짜잔 짜잔 치즈맛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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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역 여섯개 한 입 한 입 한 입 이 남은 거는 초밥을 만들어볼게요 한 입 한 입 맛있겠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